안녕하세요 쏘다입니다 오늘은 마라탕과 꿔바로 준비했습니다 맵기는 2단계구요 여러가지 토핑을 추가했어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소다 슐당면 요즘에 슐당면 너무 좋더라구요 후우 꼬박 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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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 떡 마카롱 찍어먹는 방안이 너무 좋아요 초록소리를 하고 tienen 너무 달콤해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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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맛있게 먹어도 전혀ég했습니다 저는 해보았어요 제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주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너무 맛있어서 잘 먹기엔 고 immediately 어우 뜨거워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으면 좋지 않음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잘 먹으면 좋지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쭈꾸미 너무 귀엽다 cama있어서 밥도 마시면드 고구마 그냥 밥이 너무 맛있게 먹음 아직 먹고 싶어서 소고기 오래 걷는 정신에 오죽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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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완전 누군가가나, 잡안납에요 너무 맛있네요 문 antibody 짠 식감이 정말 catastrophically 쫀득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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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Philippines 쫀득쫀득 ㅎㅎㅎㅎ 어딨어 하하 아.. 음.. 흐흠 여름 그렇지 오윽 하하 흑 흑 흑 흑 계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으흐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네 오늘은 마라탕이랑 꿔바로 같이 먹어봤는데요 제가 이집 마라탕에 푹 빠져가지고 한참 많이 먹을 때 일주일에 3,4번씩 배달시켜 먹고 그러다가 오늘 좀 비교적 오랜만에 먹는데 저번에 3단계로 했다가 와 너무 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단계로 했더니 딱인 것 같아요 적당히 매콤하고 얼얼해가지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마라탕만 먹기에는 심심해서 마라탕에는 역시 꿔바로우잖아요 그래서 같이 먹었는데 소스도 새콤하고 쫀득쫀득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어